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례도서관이 2021년 독서의 달을 맞아 북해 선발대회를 운영합니다. 오는 9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도서관 내 문화 강좌실 혹은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3, 4학년 어린이가 대상입니다. 안녕 나의 사춘기에 손수종 그림 작가가 강사로 나서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를 함께하게 되며 참여자는 수업 전 재료 키트를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9월 8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